하는 겁니다. 신경 뽑아서 한동훈도 심판해 버립시다. 신경 뽑아서 김동희도 심판해 버립시다. 신경 뽑아서 고침당 박살래 버립시다. 제가 말이죠.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.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던 시절에 제 소속 기관 중에 경찰청 차장이 지기훈이었습니다.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하는데 진경 차장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던지 범죄자를 확실하게 찾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확실하게 구해내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교혼이라고 보고드립니다.